가을 풍경이 한가롭게 펼쳐지는 고향마을에 삼남매가 찾아왔습니다. 와 가을 냄새! 너무 좋다. 진짜 가을이 왔네. 여기 황금 딜력 좀 봐봐. 가을에 가을에 떠나지 말아요. 하얀 겨울에 떠나요. 수빈아 힘들다 진짜. 역시 가을은 남자를 고독하게 만드는구나. 괜히 이경철이가 독서를 하고 싶구나. 오빠가 동생이 왔나고요. 오빠 동생이 제일 싫어하잖아. 사람은 있잖아. 그때그때 틀려지는 거예요. 뭐 이제 이렇게 좀 익어가는 느낌 없어요? 아니 이경철이 이렇게 보니까 좀 익어가잖아요. 종이 냄새는 옛날에 싫어했고. 아니 이렇게 되셨는데. 오빠도 익을 때가 됐는데. 요즘 익었어요. 이거 가을에 똑같아요. 내 벼가 있듯이. 안 되겠다. 가자. 도저히 안 되겠어. 늦게 해서 빨라서 김치 좀 먹자. 가을 향기 물씬 머금은 이곳은 청주시 현두면 시동미입니다. 가을 거지 기다리는 시동미의 가을 날.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동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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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типа 사ocation 그저etty μέ원야? 야 짜 봐요 야 야. 어? 자기 앞판 유수야že마에, 오늘? 그게 아니라. 물을 온다고âte, 무슨 깔은가 아니야? 그런거 같애. 이제 인정 받았다. 우리가 온다니까 뭐 썼다. 아이고 아이고. 어hew1 filings이 조금 colour 다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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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중으로 오시고. 감사합니다 이장님 네, 네, 이장이에요 군유의장님 네, 네, 네 참, 참 이제 목성 까랑대로 근데 너무 잘생기셨고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부근해 보이셔 우리 엄마 같아 마을 이름이 시봉이잖아요 네, 시봉이잖아요 마을 이름이 독특한데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마을은 사랑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범죄 없는 마을 범죄, 범죄 없다 그리고 또 산세 좋고 산세 좋고 공기 좋고 공기 좋고 보면 다 민원들이잖아요 그럼요, 세상에 그리고 다 젊으세요 아버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네 동안이에요, 다 저희는 동안이에요 동안이시고 많이 받으셨는데 동안이에요 물이 좋고, 공기 좋고 그러니까 아니, 시동이 마을은 어떻게 그러면 몇 분이나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 가구 수료는 한 80여 가구가 있고요 주민은 한 186년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마을 주민분들이 제가 보니까 딱 웃고 계시더라고요 이장님이 웃는다이셔서 그래요 그리고 또 저희 마을이 우리 때 여기서부터 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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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유가 있네요 저희가 고향 마을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이장님 외모가 정말 쭈쭈하다고 흥물을 잦아요 진짜 궁금했는데 미인이시네요 미인이시네요 미인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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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수민이는 가끔 저렇게 가지고 웃음을 잔해 몇 대나 또 웃는 거 제 미인이시네 그리고 저희가 마을에 처음 왔잖아요 조금 좀 시켜주세요 볼 거 많습니다 오 이쪽으로 보실까요? 이쪽 야아, 이 마을에 이렇게 딱 이렇게 걸어보니까 너무 아늑하고 진짜 좋다. 그리고 골목골목 이 옷을 끼는 게 되게 이쁘지 않아요? 여기 이 층으로 어린이 왜 구경이네. 가만 있어봐. 저거 건조장 아니야? 네, 건조장. 그 담배, 담배 잎. 입담배. 입담배, 그죠? 이거요? 입담배를 불을 짜서 말리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매주로 쌓아놓은 것 같다. 네, 매주로.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는 세면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흙으로다가 벽돌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벽돌이 매주가 아니라 흙이다 이거죠. 그렇죠, 흙이죠. 저는 담배 집은 진짜 처음 봐요. 담배들의 집. 우리 동네에 거의 가정마다 하나씩 다 있었는데 지금은 다 이제 없어졌어요. 아, 그럼 이거 하나만. 이거 하나만. 그럼 여기 지금도 건조하고 여기다가 건조장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네, 창고식으로 쓰죠. 창고식으로 그다음에 기념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박물관처럼. 그렇죠. 아, 아니 그러면 예전부터 그런 게 담배농사는 아니신 거예요? 네. 네, 네. 아, 얼마나 지신 거예요?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나는 했고 군대 갔다 와서도 했고 한 30년? 아, 그럼 마음이. 30년. 지금이야 이제 벽농사하고 이제 그런 깨 같은 거라지만 그때는 거의 다. 거의 다 담배농사고. 그 담배농사가 왜 다 없어진 거예요? 네. 너무 힘들고. 힘들어요. 불행화되니까. 네.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요, 담배농사가. 입 담배농사가. 너무 힘들고. 쉽게 말해서 담배 입 하나를 가지고 한 6번을 손을 대야 돼요. 하나 가지고. 한 입 깎고. 한 입 깎고. 한 입 깎고. 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렇게 이거 했다가 말렸다가 또 떼다 또 말리고. 쪘다가. 쪘다. 쪘다. 또 잘라줘야 돼? 잘라줘야 되고. 아, 그래요? 많이 가네. 담배 이렇게 건조하고 나면은 담배. 아, 향이. 향이. 푹 해가지고. 담배 피우면 못 써요, 그거. 그래서 이장님 지금 담배 안 피시나요? 예전에 담배. 말려가지고 손으로 비벼가지고. 할머니도 보면 신문지 다 이렇게 싸가지고 피우셨잖아. 그렇지. 그럼 이 말 담배 값은 안 들었겠네요. 예전에. 담배 값은 안 들었지. 그렇겠다, 그럼. 여기는 우물간 거 같은데요? 우물인데. 엄청나네. 우리 마을. 옛날에 마을. 옛날에는 한 100여 개가 넘었어요. 이 마을이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는. 그런데 이 물이 다 먹은 거예요. 아, 식수워. 식수워. 진짜 좋네요, 지금. 어렸을 적에는 이렇게 돌다 물다 이렇게 담이 쳐져 있었어요. 아, 여기가요? 여기가 다. 그런데 이게 길이 나면서 이렇게. 모양새가 이렇게 됐어요. 아, 이거 다 잘린 거구나. 다 잘린 거 아니야.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돼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개월이 이렇게 됐었어요. 연결이 돼있어. 연결이 돼있어. 여기 이제 아주머니들은 빨래도 하고. 빨래. 빨래. 통내. 소식은 여기서 다 있는 거. 소식통이었네. 소식통. 부녀 회장님도 그런 적 있으세요? 여기서 빨래하셨어요? 고기하고 보리살도 딱. 아, 여기서? 한 달에 이거잖아요, 고터리를. 그러면 여기서 해갖고 집어먹는 게 반이고. 진짜 못 먹게 반이. 집에 가면 욕은 큰일이야, 욕은 큰일이야. 고기는 그렇지. 다 빡기고. 너도 막, 그러지 마. 20시대 가진 마자 하나 보고. 아, 이거 20시대 가진 마자 하나 보고. 이러는 말이. 아, 이거 성림도 하나 보고. 동네 흉도 여기서 나오면서. 먹었네. 남 흉도 보고. 뭐. 야, 흉. 흉도 보는 게 진짜 그랬네. 우리 진짜 사랑방 같은 개념이네. 오, 사랑방, 사랑방. 맞아, 맞아. 어. 아이고, 이게 가면 갈수록 살이 더 찌니까. 이제는 쪼부려 앉기도 힘들어. 살종 빼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냥 예쁜데 장사유. 날씬한 게 장사유. 장사직으로. 아이고, 너 천왕댕은 그냥. 날씬한 게 얼마나 예뻐. 천왕댕은 나요. 이쪽은 서울댕이여. 서울댕아. 서울댕 이렇게 말라서 쓸댓없어. 아이고, 그래? 그래서 애가 안 생기라고. 아이고, 하늘을 봐라. 벼를 따지. 천왕댕 신랑 어디 가서 그럼? 천왕댕 신랑은 어제 담배 농사해가지고 담배 팔러 갔시오. 그럼 왜 안 들어오는 게? 기다려봐. 아이고, 우리도 돈 벌어서 나 온다고 그러더니 안 들어오네 아직까지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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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제 천왕댕 남편이 각식집 갔다고 그랬는데. 뭐요? 아이고, 그럼 같이 있는 거 아니오. 으윽. 믿고. 이거 진짜 어젯밤 주문한 거 아니오. 아니, 양반아. 아니, 친구가. 어제 담배 팔러 갔는데, 뭐 짰어? 아니, 그 저. 아이고, 거기 저. 아랫마을 박씨 어른께서. 지금 상을 당하셔서. 그래서 어젯. 이렇게 했는데.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어디 들어가? 빨리 이리 와봐. 빨리 와! 아이고 아이고. 손을 어째서? 어젯밖에 갇아 guys into my face. 아니 나만 occurred. 말렸어. 용택이만 것. 돈은 어째서, 돈이. 돈을 그때! 아δlat이예요. 용택이 민기여. mio mio 시동리가 이렇게 웃음 가득한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데는 뒷동산의 멋스러운 소나무가 마을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 오랜만에 또 체력이 없는데 악심이 떨더니 일단 이럴 때 또 심을 한번 또 써야죠 맞아요, 나 고구마 진짜 좋아하는데 나도! 회장님, 저희 일을 좀 다 됐는데 그러니까 고구마가 물고구마가 있고 반고구마가 있고 요즘에는 고구마 있잖아요 맛있는 거 어떤 고구마인지 아주 정말 궁금하네요 고구마는 다 맛있는 거 아닌가? 노인 회장님 때 고구마 농사 첫 수확이라고 하니 삼남맥, 오늘 제대로 날 잡았네요 이게 행복하다 보세요,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좋지? 우와, 순위 좋은 고구마가 이게 좋은 거예요? 어디 아픈 거예요? 되게 많이 묻는 거예요? 늦게가 와서 고구마가 잘 안 왔는지 수확이 많이 나오는지 아직... 캐어야 하겠지? 아, 아직 아, 모르시는구나 그렇지? 거의 저희 삼남매도 고구마 캐는 거 처음이거든요 처음이에요 그럼 한번 여기서 캐 보시죠 네, 회장님 어떻게 캐야 돼요? 방법도 만들어주세요 먼저 싹부터 싹부터 낫으로 이제 제거를 한 다음에 네, 싹싹 우와, 낫, 낫 되게 잘 맞추신다 아니, 노인 회장님이 갑자기 낫을 잡더니 터프해지시네 우와, 상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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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그렇게 해요 걷어내고 그러면 비닐을 먼저 걷어야죠 비닐을 이렇게 벌려놓고 벌려놓고 봐봐 오, 진짜 큰다 우와, 신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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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신받다 오빠, 이거 고구마가 아닌 것 같아요 고구마가 너무 커요 야, 진짜 오빠, 이거 고구마가 아닌 것 같아요 고구마가 영어 하나고 꿀고구마 하나 그랬더니 아니, 고구마 우와 신받다 이야, 진짜 크다 우와, 이런 도구마가 세상에 이런 고구마가 있어요? 아니, 얘가 정말 더 잘하면 수빈이 말하겠는데요? 우와, 진짜 크다 진짜 아래로 집어넣고 우와 우와 우와, 엄청 크다 이야, 이거는 우리한테 뭔가 행운을 부풀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신받다 신받다 네 아니, 정말 뭔가 느끼네 회장님이 이렇게 크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크고 보셨어요? 글쎄요,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 같아요 엄청나죠 진짜요? 이렇게 크질 않았는데 이쁜 제가 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야, 한 번에 이렇게 큰 게 나왔어 야, 그럼 두 번째 또 또 해보자 와 야, 보은이가 한 번 켜봐 이번에 보은이가 한 번 손 대봐 이야, 보은이가 한 번 켜봐 와, 뭐 이거 언니, 여기 뭐? 고구마 3초 남잖아 아, 고구마 3초 남잖아 아, 고구마 3초 남잖아 아, 고구마 3초 남잖아 아, 고구마 3초 남잖아 야, 여기도 야,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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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지금 흥분하지 마시고 네 잠깐만 아니, 고구마가 아니고 아니, 완전 고구마가 아니라 금을 캐는 거 같아 그런 느낌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하네 야, 진짜 크다 뭐야, 진짜 뭐야 아니, 고구마가 아니라 무 아니에요 이거, 아니, 이거 홍 홍, 홍 무 아니에요, 홍 무? 아니, 이거 와봐 완전 무처럼 생겼어 아니, 나는 아, 고구마가 엄청 많았어 고구마가 엄청 많았어 이야, 저러다가 다 찍게까지 아, 엄청 맛있어 얘, 얘 좀 굽혀 나슬, 나슬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오케이 또 잘한다, 또 이게 제가 잘 타내라, 이거 나름대로 큰 게 처음부터 완전 진짜 껍청했어요 대박을 근데 이게 진짜 쪘을 때 맛까지 달콤하고 좋으면 금상척 최고인 거죠,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지 네 엄청 많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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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엄청 많아 오빠 언니, 나중에 결혼할 때 고구마 부캐로 줄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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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다 달아요? 네 이렇게 큰데도 달다 달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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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하니 맛있네 네, 맛있어요 네 노래 너무 많아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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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이거 요게 알oqu keer 다 챙겨봐야 돼 뭐 하나하나 빨리 꼭 모으 ingred ENGY아 전구 escud 동물들은 원래파먹는게 맛있거든 여기 봐봐 흥적 봐봐 네가 홍역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넉넉하게 가을거지를 끝내고 삼남매 이제 마을회관으로 갑니다 그 사이 마을회관에선 점심 준비가 한참인데요 삼남매도 왔겠다 국도 한솥 끓이고 고기도 볶고 나물도 묻히고 시동리 어머님들 손맛도 손맛지만 아침부터 준비한 정성이 정말 대단하네요 삼남매도 덩달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희가 삼남매가 그렇게 오래 했어도 미역국이 나온거 처음이에요 우리 삼남매 생일을 갔다오세요 분위기 좋고 얼른 편히 드세요 미역국이 진짜 맛있어 음! 미역국이 진짜 맛있어 음! 미역국이 너무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 아하! 맛이 또 들리죠 진짜 맛있지 않아? 음! 조금은 낯선 삼남매에게 넉넉하게 자리를 내어주는 시동리 주민들 덕분에 마음 따뜻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참 좋은 계절 가을 유효자적 시골의 풍경 속에서 깊어가는 가을을 만납니다 시동리 마을 아버님 어머님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삼남매의 둘째를 맡고 있는 넘버원 킹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시 시동리라 그런지 시동이 제대로 묶었네요 오늘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시동리 어머니 아버님들을 위해서 저희 삼남매 첫째하고 막내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동리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풍물패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첫 무대로 우리 막둥이 수빈이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머니 아버님들 지금처럼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출발! 안녕하세요 좋다 좋아요 동계의 선택 오늘의 선택 통합 자식을 멈추지 않는 자식뿐만 아니라 혼자 부딪힐다요 자식을 멈추지 않는 자식뿐만 아니라 혼자 부딪힐다요 고통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나는 고약 같은 친구야 아아아아아 산은 나의 눈까지 같이 가서 고약 같은 친구야 이번에는 진짜 주인공 우리 시동이의 역사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기가 막힌 풍물패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님 어디 계십니까? 이장님 너무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아니 진짜 풍물패가 딱 나오니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인데 시동이 제대로 걸렸어요. 정말 시동이 이제야 걸리네요. 얼마나 하면서 파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세요. 이것 때문에 나는 거 다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호흡도 잘 맞고 이렇게 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선지도부터 내년에 나가서 전국대에 나가서 1등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1등도 하셨어요? 네. 전국대에 계세요? 시동이 풍물패. 시동 그러니까 풍물패. 어르신들부터. 1등도 하고.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가 배우고. 듣고. 해보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조금. 실력이 조금. 이야. 이 센성을 이렇게. 아니 진짜 저희들은. 감동해. 평생 저희들도 음악만 이렇게 하고 살았었는데. 이야 이게 벌써 딱 느낌이 있어요. 우리 이제 현돋면. 네. 행사는 우리가 다. 우리 단원들이. 네. 도맡아서 다.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와. 이사님 모처럼 이렇게 모인 기회에 우리 어르신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우리 어르신들. 이 자식 이제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재미있게 즐겁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그래도 그냥 보내드릴 수 없잖아요. 시동 걸린 김에. 더 분위기 띄워 주시죠 한번.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작. 박수. 고기 띄워 주시기. 안녕. 범위 한 번 보여주세요. presence. 저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마음을 들어. 야, 야. 야, 야, 야. 다 있어, 다 있어. 군대군대. 고리차, 뻥튀기. 와, 이거 액처 스트레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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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물 트럭 막물 트럭 했는데 결국 막물 트럭 우리가 만나네. 시간이 따끔한 것 같아. 지금 종류가 한 병 몇 조금만 있는 거예요? 한 100까지. 100까지? 이 트럭이 조금만 트럭에 100 종류가 있다고요? 콩나물, 도구, 칼국수, 계란, 자반고도, 계란. 근데 우리 사장님 손가락은 안 변하셔. 잠깐만. 장사는 좀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 그래도. 근데 그전 같지만. 전력 훨씬 더 잘 돼서. 우리 자꾸 변하니까. 이것도 이제 자꾸. 이게 없어지지 자꾸. 우리 손님이 오셨어. 얼른 파셔야지. 손님 한 분이라도 파셔야지. 빨리 파셔. 팔아도 돼요? 네, 그럼요. 무슨 2개? 무슨 2개? 4,000원씩. 2개면 8,000원. 진짜 누가 그렇게 비싸단 말이요? 시골에 이제 흔하지가 않으니까 비싸지. 시골에. 흔하지가 않지 지금. 집에 흔한 거 같은 거는 시골에 흔한 거 같은 거 안 가져오지. 하루에 마을을 한 몇 군데 정도 이렇게. 20 군데. 20 군데. 20 군데. 아. 이게 줄은 거예요 지금은. 그전에는 30 군데. 정말이요? 시동리마을에서는 어떻게 많이 팔아요? 아, 현도면에서는 이거지. 최고예요. 우와. 역시 비싸단 말이야. 20년을 장사했으니까 혼하지 여기는. 혼해. 그럼 엄마 뭐 사실라고. 일단 언니 뭐 사 오셨어? 아니, 진짜. 아, 사셨어요? 아, 다 샀는데 이제 집에까지 배달. 배달? 배달까지 돼. 배달도요? 돈을 받으셨어? 돈 받아 갖고 와야 돼? 다음에. 장미, 얼마인지 아세요? 아니, 안 적어놔. 안 적어놔. 진짜 안 적어요? 여기 딱. 어디 머리에 있어? 딱 입력이 돼있지. 얼마 그냥? 그러세요. 아니, 그럼 그거 아니? 네? 잊어먹지 않으세요, 그거? 아, 이제 안 적어먹지 되게. 살짝 더듬으시는데? 아니, 제가 보니까 잊어먹어도 알아서 주실 것 같아. 그렇지, 알아서 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안 적어놔. 알아서 주니까 안 적지. 그래서 안 적어 주니까. 이제 그 하는 사람들은 딱 적지. 아, 그거 한 사람들. 그 한 사람들. 그러니까 거시기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지. 그 한 사람도 있대, 이때 있지. 10명도 한 명은 있지. 꼭 있어. 아이고 그럼 적어야지 역시 이게 그게 있군요 사장님 몇 년 하신 거예요? 20년? 25년 했죠 25년 앞으로도 말이에요 사장님 우리 시동마을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물건 잘 대주시고 부탁 좀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갑자기 근엄해지셨어 이장님 손자들이 지금 놀러 왔는데 동철이 형이 거기 애기들 맛있는 거 좀 사주 진짜 이장님 손자들 손주 이리 와봐 동물 니들아 안녕 이거 할래? 그래 아 이거 우리 이쁜 아가는 언니가 들어줄게 뭐 먹을래? 이리 와봐 뭐 먹을지? 골라봐 다 골라봐 이거 골라봐 이거 골라봐 아이고 야 근데 땅 땅 아니야 그 뭐 아니 더 비싼 거 해줄게 오빠 이건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너희들 건빵은 건빵은 별로 안 좋아해요 오빠 취향 아니야 오빠 취향 그래 또 이거 또 뭐 먹을래? 그래 아유 먹으시네 고맙습니다 아직 크게 배꼽 인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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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뻐라 저게 얼마에요? 9천원이네 정확히 다 기억하시네요 와 다르시다 아 돈 있어요? 아 가만있어봐 야 돈 어디 봐봐 오빠 다 돈이 없어 아니 가만있어봐 나 늘 돈이 없는 얘기들 아니 안 갖고 싶어 난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시면 안 돼 아니 그러면 아니 그러면 또 거시기 한 사람은 빌리자 빌리자 가만있어봐 그러면 저 비디님 저기 좀 빌려줘 봐 지금 가진 돈이 없어 그래서 빨리 만원만 줘 예 만원 자 자 여기서 이렇게 예쁘게 보세요 자 사장님 여기서 됐어요. 거실로 오셔도 돼요. 오셔도 돼요. 아니, 내가 여기 빼는 거 봐야. 어? 어? 안 누르셔야 되겠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많이 파세요. 저희 하는 거 많이 배달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래오래 마무리처럼 진행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인생 모인 날을 여기다 딱 그려. 인생 모인 날. 그 소리가 나오면 안 나온대. 나와요? 안 나온대. 친구야. 낙하신 거죠? 아, 뭘 했어. 이런 걸 찍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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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관사지 않소가. 유쾌한 만물트럭 사장님. 앞으로도 시동리 잘 부탁드려요. 아, 골목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와, 정겹다. 형. 아니, 그거 오솔한 거야, 또. 아우. 아우. 좀 먹자 먹고. 어머님이 주셨어요. 맛있다고. 아버님은 역시 이렇게 조각으로 잘라서 먹는 법이 없어요. 그냥 무섭고 통째로야, 통째로. 아니, 오빠 한 입 좀 먹어봐. 뭐 이런 것도 없냐? 거기 다, 다 먹어가네. 다 먹어 봐. 너무 많다, 너무해. 하하하하. 가만히 있어. 이 집인가 보다. 여기다 보니까. 그치? 여기다 봤죠? 맞죠? 여기야, 맞죠? 여기 봐줘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아이고, 하하. 이게 처음 게까지 오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무튼 이렇게 사정이 하나. 네. 어머니 맞죠? 네. 맞구나. 어머니. 진짜 신분 집이네요. 우와. 왜 할머니 댁 같아. 여기가 시어머님과 함께 사시는 며느님 댁이 맞아요? 네. 잘 찾아왔네. 근데 시어머님 집이 아니라 며느님 집이에요? 네. 어머님이 물러받으셨구나. 그러면 지금 어머님만 모시고 시어머님만 모시고 사시는 거예요? 네. 두 분이서. 두 분이서 사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머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여기 91국이에요. 90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럼 우리 큰 어르신께 인사부터 드리죠. 그러면 우리. 네. 인사부터 드리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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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어머니에게 왜 손을 잡냐. 귀를 받으려고. 어. 네. 장수르의 귀. 장수르의 귀. 장수르의 귀. 할머니. 들리세요? 네. 할머니 귀가 안 들렸어요. 그렇죠. 들리세요. 가만. 들리세요. 제가 기가 먹었어요. 들리셨으니까 대답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명철. 보시니까 어떠세요? 얼굴도 잘 안 보이시고. 얼굴 잘 안 보이시고. 침침하시거나. 침침하시거나. 아. 그럼. 네. 지금 그러면 지금. 97세가 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어르신이랑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서울 시설에 와가지고 40년 넘었지요. 네. 같이 사는 거예요. 어머니. 네. 옆에 지금 며느리가 계시잖아요. 어. 며느리가 지금 어머니 수발 다 들고. 어때 며느리 착한. 착한 며느리예요?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하다. 우리야. 착해요. 네. 상장 10번 하다가. 상장을 3번씩이나. 그럼. 어떤 상장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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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에. 면. 동네. 동네 것까지 다. 늦은 학기 황혼역 여유를 찾기 도전. 남편은 먼저 떠났고. 시어머니와 함께한 세월은 언 40여 년입니다. 상장만으로도 며느리의 효심 가득했던 지난 날이 그려지네요. 남편께서 돌아가신 지가. 15년. 15년이 되셨어? 네. 아.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프셔서 돌아가셨어요. 아. 몸이 아프셔서. 네. 그러면 그때부터 어머니 모시고 그냥 두 분이서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예전부터 같이 살았으니까요. 결혼해서 바로. 아. 어머니가 모시고 사셨구나. 그렇죠. 결혼하자마자. 어머니 뜨겁다고. 어머님을 얘기해 보면 그냥 친정 엄마 같겠네. 지금. 친정 어머니랑 사신 세월보다. 그렇지. 어머니 엄마하고 사신 세월이 더 긴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죠. 친정을 벌써 들어가셨구나. 벌써 들어가셨구나. 그러니까. 그냥 친정 어머님 같은 거지. 그럼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 생계도 다 유지하시고. 네. 유지하시면서 어머니 모시고. 예. 농사 치면서 이제. 왜 이렇게 눈도 안 빼도. 농사 지으시면서 생계도 유지하신 거예요? 네. 어떤 시어머니가 어떠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죠. 어떻게 어떻게 좋으세요? 어떤 게. 모든 게 다. 다 좋아요? 아 정말. 처음에 시집 오셨을 때 어떻게 잘 해주셨어요? 네. 잘 해주셨어요. 옛날에는. 그래요. 일도 많이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막 시집살이도 많이 시키고. 근데 알아서 그래도 대충 지금 달은 늦게 오니까 알아서 하지요 뭐. 어머니 정말 쑥쑥. 쑥쑥. 다 혐오상인 거예요? 이제 허벅하다. 가정 꾸러가는 허벅하다는 허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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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허벅상. 그대로 닮으신 거예요? 블레로 배우는 거죠? 그냥 이렇게. 그렇게 아드님이 진짜 그렇게 잘하셔. 직업 나빠져요 원래 맞아요. 세글때를 케익 사갖고 와서.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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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늘 생일날 이제 저희들은 다른 때 그냥. 토요일날이나 저녁 먹자나요. 네. 생일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제 월 생일날. 케익 사. 켁역이 들어오는 양이. 그녀의 살아에서. 동네님. 맛있으면 마시다면. 같이 다 먹으면. 경로당 다 안가. 아 지금 어머님 말씀이 뭐냐면 이제 귓속말로 하듯이 지금 엄마는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살아서 우리 며느리가 딱하대요. 왜냐 나는 경로당 같은 데도 안 다니다 보니까 먹는 걸 너무 잘 먹어갖고 며느리가 계속해 주셔야 된다는 거야. 아이고 그럼 이것도 어머니. 어머님이 이렇게 오래 사시니까 오래 사시니까 이렇게 우리 방송국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경상 안 보죠. 방송 좀 하죠. 고마워. 어떻게 방송 나온다니까 좋았어요. 사실은 어머님이 어제 우리 방송 온다고 잠을 못 주무셨다니까 좋았어. 설레갖고. 진짜 어머니 정말 그리셨어요. 맛있게 분들 오시면 내일 다 방송사진 찍으러 온다고 방송국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정말요. 아 정말요. 언제 오신다. 언제 오신다. 아 근데 그때 기다리시다가 주무셨구나. 오래 못 앉아 계시니까. 아 어머님. 그 어머님은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뭐를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조금 남자가 해야 할 일도 있는데 어머니. 그치. 혼자서 다 하시려면 힘드시니까. 힘들어도 어쩔 수 없잖아요. 부모님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이렇게 하니까 다 해야 되니까. 내 자식 내 아들만 데리고 그냥 나가서 왠지 가서.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어요. 어떻게 우르르 떼어놓고 나간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아이고. 고생하셨군요. 진짜. 어머니. 그러면 우리 시어머니께 그동안 조금 하고 싶으셨다는 말씀 좀 지금 해주세요. 어머니. 오래오래 지금같이 건강하게 오래 살았세요. 오래 살아면 너 떼어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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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떡해. 아니. 금방 안 죽어 나. 밥을 잘 먹는데 죽어. 그러니까 오래 살았는데.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잠수하시네. 아니요. 그러면. 밥을 안 먹어야 죽어. 아 밥을 안. 근데 밥을 잘 드시네. 저런 데가 까무서워. 어디 갈까. 저런 데가. 어디. 아. 요양병원 같은 데 갈까봐. 요양병원 같은 데 갈까봐. 우리 딸이. 네. 지금 올 때 딱 하니까. 네. 어머니. 할머니나 병원이 가. 아. 요양병원으로. 딸님이 말씀하셨다. 나 여기 이 자리에서 죽을게. 여기 이 자리에. 아이고. 어머니. 어. 며느님한테. 어머님도.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어. 며느님한테. 왜. 나한테 잘해서. 응. 고마워. 잘해서 고맙다. 왜 이렇게 손잡고 손잡고.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손잡고. 네. 내가 어떤 날 성질 나빠. 그 아이가. 고로를 부러지린다. 나. خ 아아아. 왜 왜 뭐 왜. 승질 모르셔. 답답했어. 뭐가 뭐가 후회가 나. 뭐가. 한문 FPGA skill. 우리 며느리 엄청 착해. 어 착해. 우리 며느리 심 dus. чист다. hakk해. 아 며느리 세 수 있는데 제일 착해. 다. 셋 중에 누가 어떤 며느리가 제일 착해. 풍메느리가 제일 찍을 거야. 제일 Toyota 이리 해 아이고. 풍메느리가 제일 찍을 거야. 아이구서'm apostles 아나. 아니 그럼 고맙다고 한 번 해보세요. 며느라가 고맙다 해보세요. 빨리. 며느라가 고맙다. 밥 먹기 대가나다. 둘이 갔다 와서 밥 줘야지. 일하고 와서 또 막 일하다가 또 밥 차려주셔도 되고. 농사거리 많아요. 농사거리가 많은데. 아유 그러니까 이제 농사지고 저 멀리서 일하다가도 어머니 밥 차려로 오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막 이렇게 좀 너무 안쓰럽고 이렇게 고맙다는 거야. 아니 근데 야. 왜 울어 그러세요 보은아. 왜 왜. 응. 할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할머니가 요양을 가지고. 지금. 아 그래. 그래도 우리 보은이가 방송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까지 우는 건 천번에. 예. 할머니 생각 안 하면서 이렇게. 예. 할머니가 요양원 가기 싫다고. 그 말 하니까 얘기했죠. 아이고 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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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뵈면서. 정말 저도 정말 이렇게. 효자 노릇을 단 한 번도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너무 제가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어머니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어머니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참. 이런 말씀을 또 이렇게 손수 앞에서도 들을 수 있고.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지금도 이렇게 밥 차려주는데 좀 안쓰럽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여튼 늘 어머님 더 건강하시고요. 또 며느님도 이렇게 하여튼 늘 밝게. 하여튼 늘 행복 기원합니다. 예. 치고 가세요. 아. 수고하십니다.